먼저 줄을 선 여인을 밀쳐내도 다시 보세요 밀쳐냈는데 옆에서 태연하게 다시 찾겠을 때는 쿨한 그녀 정말 쿨합니다 혜성처럼 전진하는 신화입니다 누가 뭐래도 열정 중에 열정은 초심의 열정이죠 그리고 신화입니다 신화에서 랩과 보컬을 맡고 있는 위트 가이 김동완입니다 위트 가이 공격에도 꼼짝 않고 서있는 뒷줄 멤버들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연지는 멤버 소개는 랩과 안무를 맡고 있는 SF 만화 이미지 SF 만화 이미지 신화에서 영어랩과 리더를 맡고 있는 영어랩을 맡고 있는 샤이 가이 엔디입니다 샤이 가이는 웬만입니까 마지막 한 명이 남았죠 신화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어린 왕자 이미지 신혜성이랑 어린 왕자 이미지 정말 열정 남치는 소개 멘트입니다 니크는 남녀 모두가 사랑합니다 나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잉룡의 열정을 가진 팬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티아라의 공연 모습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죠 대각기에만 들을 수 있었다는 잉룡 소리 애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연하는 잉룡들 적분에 즐겁습니다 화제의 영상 여기 음악에 미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인터넷 캐니주의 눈물 나도록 멋진 그의 열정적인 음악 연주는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야로 이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부터 기대하시죠 지금까지의 열정은 열정 축에도 낄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바로 이 분 때문이죠 사진을 찍겠다는 일념으로 부사인 보즈가 내려다니던 사진작가 정면을 찍기 위해 혼을 실어 달렸던 당신 당신의 열정에 세계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오 마이 갓 정말 훌륭하군요 그에게 박수 박수 박수를 보냅니다 재밌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금상첨화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이 분이 무려 6년 만에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분의 이름이 뭐죠? 보아 안녕하세요 아시아의 별 보아 그녀가 새 앨범을 들고 6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보아와 함께한 놀이공원 데이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9년 말고 이곳에 와 본 적은 없으시죠? 네 거의 없어요 오늘 인터뷰에 임하는 컨셉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아씨 그냥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재밌게 한 번 보아씨와 함께하는 캐리나 데이트 하나 둘 셋 출발 출발합니다 보아씨가 데뷔하신 날짜 년도 정확히 기억하세요? 네 몇 년도 몇 월 며칠이죠? 2000년도 8월 25일 그럼 이제 며칠 있으면 정확하게 10주년 네 아니 이번 앨범 그러면요 10주년 기념 앨범으로 내시지 아 근데 우선 정규 앨범으로 찾아뵙는 게 네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한테 더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쌩얼일 때가 예쁩니까? 풀메이크업일 때가 예쁩니까? 솔직하게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포인트는 손을 이렇게 해서 눈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눈을 이렇게? 네 그래서 카메라로 꼭 짤려봐 주시는 거예요 아주 유행 예감이죠? 멋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씨 뜰 것 같아요 이번 노래 많이 아주 좋죠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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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컴백한 지 1주만에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찾지 다시 한번 그녀의 저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사진 찍고 싶으세요 자 많은 분들이 그녀와 사진을 찍기를 원했는데요 이 남자분 기대하세요 지금 긴장되죠? 완전 긴장되죠? 완전 긴장되죠? 완전 긴장되죠? 보아씨 누룩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마일리! 마일리 부를 수 있다면 하나 둘 셋 1,2,3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나오는 춤 뭔가 제대로 알긴 아는데요? 그거 제대로 추는 거 맞습니까? 같은 춤, 다른 느낌 저 팬들이 8년째 8년째 일본 코덕도 하셨다. 일본 코덕도 하셨다. 일본 코덕도 하셨어. 대강하네요. 보아는 과연 몇 살에 데뷔했을까요? 15살. 2000년도에. 바로 25일에. 우와 대박이다. 보아씨에 오빠가 몇 명 있습니까? 2명! 이름도 알고 있습니까? 네. 권순응류 권순환님. 우와 그 오빠들의 직업이 뭡니까? 첫째 오빠께서는 피아니스트 주시고요. 둘째 오빠께서는요. 감독하실 이번 게임 뮤직비디오 찍으셨어요. 너 스토커지? 내가 스토커지? 보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남자분. 소원 성취하셨습니다. 어떠세요? 팬들이 여전히 오랜 생활을 지났는데도 많은 사랑 주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든든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든든해져요. 팬들의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행복했다는 보아씨. 놀이공원에 처음 와본다는 그녀를 위해 가벼운 놀이기구로 몸을 풀어봤습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아주 즐거워. 주량이 어떻게 되죠? 주량이. 주량은 막걸리 한 병. 어? 막걸리? 네. 막걸리에 제일 좋은 안주는 뭡니까? 아 뭐 파전. 아 파전. 어지러워. 나 어지러워. 우리 손 한 번 들시다. 우와. 저런 만일 즐거운 시간을 나누어 봤습니다. 만 13살에 데뷔를 해서 춤 자유추는 소년한 타이틀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 어린아이가 어느덧 데뷔 10년차에 중견가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시아는 물론 헐리우드까지 진출하며 월드스타로 성장을 했는데요. 10년 동안 줄창 언어만 공부한 것 같아요. 아 언어만? 일본어, 영어. 학업에 미련이 없어요. 안 힘드세요? 라는 질문. 한국 일본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서 안 힘드세요? 힘든 걸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힘드니까. 얼마 전 강타씨의 고백이 화제가 됐었죠? 우와. 소속사의 서열 1순위가 보아라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왜 서열 1위라고? 돈을 제일 많이 벌어서? 아니요 뭐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은 소녀시대가 더 잘 벌이잖아. 자기가 1위라고 얘기하기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것 같은데 강타 오빠한테. 가장 내 돈으로 산 것 중 가장 큰 거는 뭐예요? 가장 비싸던 거. 땅. 아우 부럽습니다. 의외의 대답이 나갔습니다. 몇 평 정도? 잘 모르시고? 꽤 돼요? 네. 땅값이 올랐나요 지금? 네. 올랐어요? 올랐어요. 아우. 아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디 지역에 땅을. 제가 좀 집요했나요? 최근 헐리우드 영화 여주인공으로 발탁돼서 촬영을 앞두고 있다는 보아씨. 영화라는 작품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게 제 커리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하게 됐어요. 저희 샤인을 봤을 때 5명 중에 이상형이 있는지. 후배들의 궁금증입니다. 아 있어요. 진짜요? 다섯 명 중에? 네. 어 누구? 목소리는 오뉴. 오뉴. 외적인 부분은 위노. 위노버. 하하하하하하하하 성격은 종현입니다. 성격은 종현씨. 어? 태민씨랑 키씨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태민씨랑 키씨에게는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일한 만큼 놀아야지. 네. 아 또 일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일만 하다보면 그 일의 즐거움이랑 소중함을 이렇게 잃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지쳐가니까. 누구랑 제일 가장 친한 연예인이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연희랑. 이현희씨? 네. 연희랑. 최씨원?